장신호가명 장도연 장신호가명 장도연입니다 여러가지 매력이 굉장히 많아요 베스트 엔터어 대녀상 장도연 강남시 대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디 앉아요? 어디 앉아요? 아니요 벌써 안 앉아 우리 하운드에 오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도 들어 우리 장도연씨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예언이 장도연이 설날에는 방패언이 사연없는 노사연이 웬툰 작가 이발연이 저 대부분 장도연입니다 네 장도연이 아 근데 좀 휴식휴식하네 지상 살다가 집에 가면서 막 나도 궁금하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막 짤 이런걸 있길래 봤어 근데 난 무슨 약간 광신도같이 나왔더라고 아니 눈이 눈이 홀채다 내가 살게 내 술도 없잖아 내가 살게 눈이 이렇게 눈알이 비집어졌던데 너무 맛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나래가 대승 탔어요! 그만해 그만해 부끄러워 그만해 부끄러워 어떡해 우리 나래가 한남동 사람들 한남동 사람들 우리 누나 타! 오빠 잘생기셨지? 잘해봐 아.. 뭐야 뭐야 글쎄 동훈오빠랑 얘기 좀 해보고 뭐야 잠깐만 잠깐만 성훈오빠가 어제 앉는게 심상치 않던데? 연기앞아 뭐하냐 비우는건 아닌거 같아서 거인 가고 난 비울게 거인 고마워 난 갈게 잠깐만 지금 급한데? 그때 생각난다 그 생각 나중에 만들까? 13년 전인가? 13년 전인가? 까마득해 그때 우리가 너무 급했거든 진짜 아시잖아 이 분 그 얘기 나중에 만들까? 이게 다 돈이 없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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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나중에 나중에 김혜 집에서 자고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이따가 알았어 나 일 볼게 일 봐 아 고마워 생각해 보고 아니야 1, 2년 같이 있었던게 아니야 아니야 1, 2년 같이 있었던게 아니라 10주년으로 까마득하게 빨리 아이고 내가 급한 차라리 아이고 가라고 빨리 가 아 가라고 아 가라고 아 가라고 시스템 이거 완전 시스템이야 우리 밸런타인스데이잖아요 밸런스데이요? 밸런스데이요? 밸런스데이? 밸런타인 밸런타인 제가 또 그냥 오기 좀 그래서 초콜릿을 누구에게 아 아 이 시간만 되면 긴장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 누구시죠? 기현씨 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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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독해 아이아이 이걸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처음에 화난사람 처음에 아이아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아이 누구예요? 가장 보고싶었습니까? 아 저는 아이아이 아이아이 동정이요 동정 아니 많이 받으실거는 같지만 비교적 아 비교적 아 비교적 하나도 못봤어요 근데 비교적 좀 리미티드해요 조금 권윤 스스로 리미티드하고 얘기하는 남자 아우 매력있네 아니 왜냐면 토익점수로 대학을 가신거거든요 미드엔드도 불구하고 아우 진짜요 미드엔드 영어로 아 미드엔드 그거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또 가서 아유 피곤하네 아유 피곤하네 아유 피곤하네 예전 대학입니다 나 엔터다 아아 우리 나 엔터다 calm 나 엔터 정란히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지 아 원함을 처음 알았네 네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기아님이 먼저 말걸아 주시더라 뭐라고요 먼저 말걸아 주시더라 뭐라고요 먼저 말걸아 주시더라 뭐라고요 담배 했냐 하하하하하하하하 나 감동만한 노래여 아니 진짜 아니야 우리 회원은의 장면 안펴요 아니 나 비의변자인데 기아님을 위해서 한 번씩 사왔고 가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온산 유튜브 있잖아요 우리 찍잖아요 그쵸 거기서 제가 즉석 삼행시를 부탁드렸어요 아 장도연씨 이름으로요? 그쵸 삼행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름 삼행시여? 네 제 이름이요 장 장사도 안 되고 나라는 어렵고 도 도시가 점점 어둠에 물들어가는구나 기가 막힌 사명시가 나왔어요 말 나온 김에 아니 이건 너무 고위기실 아니에요? 야 녀석아! 무슨 일이야? 뭐야? 습관적으로 들어요 이거는 시작하신 지가 차 탈 때부터 했으니까 6,7년 됐어요 영어 하는 걸 좋아해요 사실 나 혼자 산다가 정말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해외 팬들이 많으셨죠 해외에 계신 팬분들에게 영어를 쓰기 부탁해요 할 사람이 없었어 생각할 시간 좀 좋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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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자존심이 있는데 레토레토 오 오 왜그러워 헬로우 가이트 레리스 앤 젠트먼 아임 도연장 레츠 스타트 아임 도연장 아임 도연장 힐 차에서 영어로 대화하시잖아요 진짜 영어 하는 사람 왔으니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오우 그리고 땡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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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헨리에게 유튜브도 처음이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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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뭘 같아요? 저 뭘 같아요? 진짜 내가... 이름, 이름 뭐 같아요? 아, 이름? 한국 이름이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 줬어요. 도연 님이. 한국 이름? 한국 이름? 정식이가. 저는 그냥... 정식이? 우정식이. 정식이. 아니면, 한국 좋아. 한정식 좋아. 유 유 유 유. 한정식 좋아. 한정식으로 하자, 한정식. 한정식으로 하자. 한정식으로 하자. 한정식으로 하자. 한정식으로 하자. 매력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 그래. 정식이. 근데 진짜 한식 되게 좋아해요. 너 한식 좋아하잖아. 좋아할죠, 한정식. 그러면 우리 헨리 한국 이름은 한정식. 정식아! 정식이 안 좋아. 그렇다가 서양에서 또 다시 가면 경향식으로 갑니다. 괜찮네. 누르신들은 분명히 좋아한다. 경향식 좋아. 경향식이 왔냐, 이러면서. 양승 오빠. 이름이 착작 경기네. 특급 칭찬이야. 도연 씨 계속 나오시는 거죠? 아니 뭐, 늘상 부르면 나와야죠. 혹시 몰라서 월요일 스케줄을 모두 비워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용어로 이제 간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장도영이가 간을 보고 있다고. 누가요? 제가 간 본다. 여기서 간 보는 게. 간 보니까 어땠어요? 아, 입에 맞아요. 입에 맞아. 입맛에 맞아. 고개가 입맛이 그런거예요. 아이고, 풀렸네. 왜? 아니.